이 잡기 봄은 빠르게 다가왔다. 추위는 온 적이 없다는 듯이 물러나고 있었다. 날들은 지나간 모든 날들과 무관한 듯 싶었다. 성벽은 며칠째 조용했고 밀산은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이면 당상들은 긴 그림자를 앞세우고 내 행전에서 나왔다. 민촌의 마당에 빨래가 널렸다. 녹은 골짜기들이 안개를 품어냈고 물오른 나뭇가지에 김이 서렸다. 내리막 구간의 성벽은 안개에 잠겨 보이지 않았고 능선쪽으로 올라가는 성벽이 물방울에 젖어서 번쩍거렸다. 흐르는 안개 속에서 성벽은 숨고 드러났다. 성밖에 먼 숲에 뿌연 기운이 서려서 봄은 멀리 와 있는 듯 했으나 성 밖에서 들여다보면 봄은 성 안에 먼저 와 있었다. 양지쪽 숲이 벌렁거렸고 겨운에 도우를 캐낸 개울바닥에는 눈녹은 물이 흘렀다. 이시백은 나무를 잘라 목책을 엮는 군병들의 동작에서 갑작스런 활기를 느꼈다. 몸돌림이 가벼웠고 볼멘 소리가 줄어들었다. 초관이 악다구니를 하지 않아도 제자리를 지켰다. 군병들의 몸이 땅과 같아서 추위가 물러가니 활기가 솟는 것인가 싶어 이시백은 봄볕이 안쓰러웠다. 군병들은 총안 아래 앉아서 찐콩으로 점심을 먹었다. 초관들이 나뭇잎에 싼 콩찐이를 나누어 주었다. 관량사는 콩을 찔 때 간을 짜게 쳤다. 군병들은 찐콩을 삼키고서 물을 많이 마셨다. 이시백은 성첩을 돌면서 급식을 감독했다. 겨울을 살아남은 군병들은 군복을 제대로 걸친 자가 없었고 수염이 자라고 머리털이 늘어져서 늙은 들짐승처럼 보였다. 여러 고울의 향병들이 누비옷을 벗어 이를 털면서 노닥거렸다. 출성이 다가온 거여 열어야지 어쩌겄나 안에서 못 열면 밖에서 열 테지 다 끝나가는 거라 이 말이여 다들 좀만 더 견디라고 근데 조정이 나가면 칸이 죽이지 않을란가 죽이지는 않을 거여 양지 쪽에서 군병들은 벗은을 벗고 동상에서 흐르는 진물을 봄볕에 말렸다. 마주보며 서로의 머리에서 석회를 뽑아내는 자들도 있었다. 이시백이 다가가면 군병들은 입을 다물었고 이시백이 지나가면 다시 입심을 풀어냈다. 이시백은 떠들어내는 입들을 꾸짖지 못했다. 이시백은 성첩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혼자 콩찐이를 먹었다. 이시백은 알았다. 봄이 아니라 칸의 문서가 눈구덩이 속에서 겨울을 난 저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봄비에 씻긴 성벽은 정갈했다. 눈이 씻긴 자리에 돌의 결이 드러났다. 성첩에서 성문이 열리는 날이 보이는 듯 싶었다. 이시백은 밥을 먹은 군병들을 다시 모아 나무 밑동을 잘라냈다. 토막 낸 나무에 홈을 파서 칙농쿨로 동이고 대못을 질러서 목책을 엮었다. 이시백은 얼음벽이 녹아내린 구명들을 목책으로 막았다. 해를 길게 받는 남장대에서 동문 사이에 구멍이 가장 많았다. 응달진 북벽도 머지않아 여기저기 녹아내릴 것이다. 구멍 하나가 뚫려서 적들이 기어들어오면 초병들이 구멍 뚫린 쪽으로 몰려들어 적을 찍는 사이에 다른 쪽 구멍으로 적은 또 기어들어올 것이었다. 단단히 박아라. 하나가 뚫리면 모조리 뚫린다. 목책이 한꺼번에 뚫리는 날은 어떤 하루가 될 것인지 이시백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날은 어느 방향에서 시작하여 어떤 모습으로 끝날 것인가. 그날이 저물면 혹은 밝으면 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인가. 돌담에 시체들이 걸려도 성벽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곡을 건너 능선을 오를 것이다. 적들이 사다리를 걸치고 또 성뿌리에 붙어 기어오르면 목책으로 막아놓은 아래쪽 구멍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적들이 바짝 다가와 근총 안에 사각을 벗어나면 조총이나 화설로는 겨눌 수 없고 오직 돌멩이로 찍어 내려야 할 것이다. 적의 사다리가 성벽에 닿을 때 아래쪽 가로대에 갈고리 밧줄을 걸어서 사다리를 성벽 안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가. 성안 개울바닥에 돌멩이를 모두 성첩으로 올렸으나 남쪽 성벽에는 돌멩이가 모자랐다. 북벽 밑은 가팔라서 무거운 돌멩이로 내리찍을 수 있으나 남벽 앞은 넓게 트여서 가벼운 돌멩이가 필요했다. 남벽에서 쓸 수 있는 돌멩이의 무게는 얼마라야 마땅한 것인지 이시백은 남벽 성첩에서 성 밖으로 돌멩이를 던져서 가늠해보았다. 남벽 밖으로 지게진 군병들을 내보내 돌멩이를 더 끌어모아야 할 것이고 갈고리 밧줄로 사다리를 끌어들이는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이었다. 이시백은 남장대에서 동문 쪽으로 군병을 몰아나가면서 구멍마다 목책을 세웠다. 절뚝거리면서 시시덕거리면서 군병들은 따라왔다. 숲이 풀어내는 물기 속에서 먼 성벽이 흔들려 보였다. 해터몰이의 땅이 부풀어서 성벽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환영에 이시백은 친절히 쳤다. 민촌의 노인들이 논뚝에 나와 앉아 볏바라기를 했다. 눈녹은 눈바닥에 물기가 잡혔고 진한 흙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성문이 열리면 청병들이 성 안으로 몰려 들어온다는데 농사를 시작해야 할 것인지 노인들은 알지 못했다. 올봄은 해가 곱구나. 꼭 저승에 내리는 햇볕 같구만. 기침을 굴러거리는 늙은 옹기장이가 말했다. 서당 접장이 앞장서서 노인들을 행궁 언덕길로 데리고 갔다. 노인들은 행궁으로 올라가는 김유의 앞을 가로막았다. 김유의 비장이 환도를 빼들고 앞으로 나섰다. 김유가 비장을 나물었다. 칼을 접어라. 마을 노인들이 아니냐. 비장이 물러섰다. 노인들이 김유 앞에 꿇어 앉았다. 웬 솔 아니냐. 접장이 머리를 들고 말했다. 영상대감께 여쭐 일이 있사오이다. 말하라. 소인들은 동문 안쪽에 사는 백성들이옵니다. 비탈밭에 봄보리라도 심으려면 이제 애벌가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금년에 농사를 지어도 좋을 런지 어떨 런지. 농사일을 나에게 묻느냐. 묘당에 여쭙는 것이옵니다. 농사는 대본이라 절기에 따르는 것이다. 너희들이 농사꾼 아니냐. 비장이 노인들을 밀치고 길을 열었다. 김유는 행궁으로 들어가고 노인들은 다시 논뚝으로 내려왔다. 노인들은 날이 저물도록 빈 논바닥을 들여다보며 봄볕을 쪼였다. 소, 말, 개, 닭들의 울음이 끊겨서 민촌의 봄은 고요했다.